그래? 암드 다? 응 그 스나이퍼 아니아니아니 암드 하면서 처음에 실행하고 나서 들어가다가 보면 마우스를 내가 움직이려고 했던 만큼 안 움직이고 막 준비하냐 그런 건 없었나? 내게 잘못됐나? 허브가 그럼 소비자님 해야됨 대전하고 전 BMP 응 난 호급금 호급금을 맞게 되는데 뒤로 나와요 난 호급금 방어가 있었으면 쉴드가 있었으면 호급금 관계없이 한번 쏴봐 그러는데 괜찮던데 방이 되는 준비 되셨어요? 응 하나 둘 셋 팀스피크 약간 딜레이 있어요 많이 심해요 팀스피크가 원래 딜레이가 내가 알기로는 0.1초 정도 약간 딜레이 있어요 2초에서 2초 정도 아 지금 내 서버가 안 좋은 게 아니고요? 아 원래 원래 바람 빠진다 이게 또 유압으로 하는 거잖아요 한 5,60cm 올라가는 거 같은데 응 주행 테스트 저거는 손 봐 잠깐잠깐 잠깐 제키님이 저기 뭐야 드라이버 섬 타봐요 응 엔진소리도 코멘트 섬은 안타지네 그래? 야 지대로인데 지대로인데 이동 중에는 서스펜션 못내네요 이동 중에는 서스펜션 못내네요 네 안 돼요 이동 중에는 서스펜션을 기다렸어요 기타고 갈 게 지나치게 잠시 네, 확 들린다. 봐봐요. 블랙을 잡으면 확 들리네. 도치 13일이 푸네.